한구름이 땄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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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선을 늘릴 때 팽팽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묶고 또 다시 아래로 묶게 되면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팽팽하지 않게 약간 이렇게 여유가 있게 살짝 살짝 늘어지도록 줄을 들여 놓습니다 스티커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망을 다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망을 다 설치했습니다 아직 유인줄을 연결해서 키울 만큼 자라진 않았는데요 좀 있으면 찌개로 이렇게 찝어서 찝어서 유인을 해줘야 되겠죠 호박이나 오이 같은 동굴 식물 토마토도 괜찮고요 유인줄에 연결하는 찝개인데요 이 부위로 줄을 잡고 이 부위로 식물을 유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위로 찝개로 찝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조금 연결하기에는 키가 좀 작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유인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약간 느슨하게 해서 해줘야 아래로 당겼을 때 팽팽하게 잘 되고요 자세히 보면 이것이 그냥 낚시줄처럼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넝쿨손이 감을 수 있도록 매듭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매듭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덩쿨손이 잡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을 쓰시면 오이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망 이름도 오이망이에요 오이망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이망은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실타래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서 이렇게 나무 같은 데다 감아 놓으면 지금 올해 3년째 쓰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 쓸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럼 뭐 4년 5년을 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이망 1년에 텃밭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면 가성비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오이망 작업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성비 갑 오이 곁순 측입니다 오이도 옆에서 곁순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잘라줍니다 곁순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넝쿨선 지네바리라고 하죠 오이도 두 개를 땄습니다 오늘 수확한 호박과 오이입니다 한구름이 땄습니다 오늘 수확한 참외, 오이, 수박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주로 이제 수확해서 먹는 것들은 오이 오이도 매일 한 7개에서 10개 가까이 계속 수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이도 올해는 녹음병이 걸려서 강제작업을 했지만 100%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음병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도록 오이도록